저희 오늘 태백 왔는데요 네? 안녕하십니까! 박병입니다 오늘은 여기 태백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태백 스피드웨이 오늘은 트랙 데이가 있는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지금 쿼터클래스 R3 가지고 트랙을 처음 타는 그런 날입니다 좀 긴장되고 기온도 생각보다 낮고 이래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날아가고 무사 완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R3로 1분 언덕 찍어주시나요? 싸우자고? R3로 어떻게 1분 언덕을 찍을 수 있냐? 내 같은 존밥이? 먹이는 거 아니에요? 어? 먹이는 거 아니에요? 이 잘해요! 한부모!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우왕을 그래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야! 내가 포터가 올라타게 인마! 오머 감는 남자 네? 오머 감는 남자? 네 나는 여자가 오머 감가 주시겠는데 아 여자가 오머 감가 주시겠다고요? 다른 것도 좀 감아줬습니다 와!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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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빈터가 들어가 보니까 이래야 됐네 저게 좀 아닌 거 같은데요? 좀 비가 감아보면 되지 아! 아하! 코트를 하나 사야 되겠구나! 이 체인까지 대파시겠는데요 어쩔 수 없이겠는데요 다다다다다다 타입 어? 왜 무섭게 이런 걸 들고 다니세요? 어? 왜 무섭게 그런 걸 들고 다니세요? 연장이잖아 네? 연장이잖아 아 연장이요? 연장이 사람 고치는 연장이에요? 연장은 사람도 고칠 수 있거든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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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고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쩜 어떠신 거 같으세요? 모르겠어요! 날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아... 날아가면 큰일 나나요? 아파요 아 날라가고 아프시대 오토바이도 부서지고 내 마음도 아프고 진짜 나 몸도 아파요 아야해 아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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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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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